중요한 것은요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라보면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거보 기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하면서도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요 기도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먹구름이 두려워진 채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괴로워하지 말고 의심을 물리치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력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운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응답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지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고 받을 것을 확신하며 구하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고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안하기 위해